자 안녕하십니까 미스터트롯의 재미있는 소식을 모아서 모아서 정리해서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전달해주는 뉴스장터입니다. 오늘도 뉴스장터가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세번째 후속작이죠. 먼저 뽕숭아학당 3회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은 저희들에게 큰 힘입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뽕숭아학당의 3회분이 내일이죠. 27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찾아가는데요. 이 3회분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2회분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바닷가를 갔습니다. 모래사장에서 노래교실, 노래수업이 진행이 됐고요. 3회분은 농촌을 찾아갑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트롯맨 F4, 이명우, 영탁, 이찬원, 장민호가 농촌을 찾아가서 농촌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줌마, 아저씨들과 어울려서 모내기도 하고, 눈두렁에서 노래도 부릅니다.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가수, 대세 가수들이 농촌에서 아주머니들과 어울려서 카페도 열고, 밥도 먹고, 모내기도 하고, 노래도 함께 부릅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 모습 정겨울 것 같습니다. 자, 예고 방송이 있는데요. 예고를 캡쳐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모내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정겹습니다. 농촌은 우리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자, 이 트롯맨 F4가 이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찾아가서 농촌의 아주머니, 아저씨들과 함께 모내기를 합니다. 농촌 봉사활동을 벌입니다. 농활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고요. F4, 농활 왔어요. 이렇게 농촌을 찾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춤을 추면서 찾아갑니다. 붐, 이찬원, 영탁, 장민호, 이명웅이. 자, 농촌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모습만 봐도 정겹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모두 농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 60대, 70대 자, 아주머니, 아저씨들은 나의 고향, 농촌을 그리워하는데요. 자, 뻥숭아학당이 농촌을 찾아가서 노래교실도 열고, 모내기도 덮고 아주머니들과 어울려서 자, 노래도 부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농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함께 논두렁에서 자, 트로트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얼마나 정겹습니까? 아, 이 모습만 봐도 기분 좋습니다. 바닷과도 좋았는데 이 모습도 정말 정겹습니다. 자, 3회분 내일이죠. 27일 밤 10시에 찾아가는 뽕숭아학당 3회분도 아주 미스터트롯 팬 여러분들을 즐겁게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분과 함께 춤도 춥니다. 자, 이 장화 무릎 위까지 올라가는 이 장화 모습도 정겹습니다. 자, 저 논두렁 논 안에서는 아주머니들이 함께 춤을 춥니다.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춥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들 아닙니까? 최고의 인기 스타 이들이 농촌에 찾아가서 봉사활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함께 춤을 추는 모습 정말 생각만 해도 정겹습니다. 노동요로 뽕뽕 당겨랍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모내기하는 모습 자, 이렇습니다. 모내기 역할 대행 이렇게 자막이 들어가는데요. 장민호는 모내기가 내 적성에 딱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농사꾼 자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자, 모내기 역할 대행 자, 이찬원이 또 론뚜렁 라이브를 부릅니다. 론뚜렁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자, 이명웅도 또 노래 한 자락 깝니다. 자, 붐이 분위기를 살립니다. 머리 위에 자, 못을 어, 못자리죠? 그걸 얹고 자, 또 춤을 춥니다. 붐이 없으면 봉숭아학당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담임선생님이 아주 흥겹게 자, 멋진 애드립으로 끌어갑니다. 붐이 거의 뭐 말하자면 킵니다. 키 핸들이죠, 핸들 차로 말하면 붐이 있어야 론뚜렁 학당이 잘 갑니다. 자, 이렇게 붐의 역할이 이제 갈수록 커지는데요. 자, 론뚜렁 학당에 카페가 열렸습니다. 자, 농촌 들력에 있는 원두막 같은 곳에서 카페가 열렸는데요. 자, 이렇게 아주머니를 부릅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아주머니에게 카페에 오시라고 지금 손님을 콜합니다. 자, 붐이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자, 농촌 아저씨가 맛있는 주스를 먹는 모습도 나옵니다. 국민 아들의 자, 어깨 주물룸 서비스를 받습니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미스터트럭 팬 여러분들은 이 뭐 이찬원, 장민호, 이명웅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아, 이 자, 행운을 탔습니다. 이 찾아간 농촌의 아주머니들은 자, 국민 아들이 암마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모습이 자, 경운기를 운전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이찬원이 너무너무 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함께 테레비 앞에 와요 몇 시에 내일 수요일 27일 밤 10시에 테레비 앞에 와요 어디로? TV조선 채널은 TV조선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말이 꼬이는데요. 어쨌든 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회 예고분에서 여러분 좀 2회 예고분과 다른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2회 분에서는 자, 백지영이 레전드로 나와서 레전드로 나와서 노래 수업을 하는 자, 환상의 화모니 이명웅가 그런 화모니 무대를 꾸리는 모습을 예고했습니다. 왜냐? 그래야 많은 시청자들이 몰리기 때문에 근데 이 예고방송에서는 여러분 뭔가 빠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이 노래 수업을 이끌어갈 레전드가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SBS의 트로신이 떴다와 자, 레전드 이분들이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전드 자, 소른도 김연자 자, 주현미 장윤정 그리고 사회를 보는 붐이 다섯 명이 겹치기 출연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어서 TV조선 측에서 3회분 예고를 하면서 이 레전드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는 기대를 했던 시청자들이 알 권리를 지금 침해당했다. TV조선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게 있는 건지 왜 레전드 이 컨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노래 수업입니다. 레전드로부터 무대 매너 노래하는 방법 옷 입는 방법 자, 이런 것들을 배우 배우는 수업 예능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새로운 컨셉인데 가장 중요한 레전드를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레전드가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궁금합니다. 누가 나올지 이 네 명 중에서 설운드가 나올지 김연자가 나올지 장윤정이 나올지 주현미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예고에서는 밝히지 못합니다.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겹치기 논란은 지금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붐 같은 경우는 이 뻥송악당을 주도적으로 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붐이 트로트 신에 있다가도 6월까지 6월 방송분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완전한 겹치기 출연이죠. 그리고 TV조선 측에서는 나머지 레전드 부분은 동시간에 나오지 않는다. 말하자면 2부에 나와서 트로트 신이 떴다 1부에 나왔을 경우와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측은 완강합니다. 겹치기 아니다. 컨셉이 다르다. 붐의 경우는 원래 다른 이유 때문에 그쪽 트로트 신이 떴다에 녹화가 늦어져서 6월분이 겹치는 거지 원래는 그 전에 그 전에 녹화를 했을 경우에는 이 뽕송악당과 겹치기 안 됐을 건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 보면 SBS와 TV조선이 갈등을 일고 있는데 피해를 보는 것은 시청자들이에요. 이런 예고에서 꼭 알려야 될 레전드의 예고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궁금증이 더해지는 거죠. 피해는 시청자한테 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겹치기 출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3회분 뽕송악당 3회분 예고가 나갔고요. 내일 방송이 되는데 일단 궁금합니다. 누가 레전드로 나오는지 어느 타임에 나오는지 어느 분량으로 나오는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몹시 궁금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 때문에 TV조선 측은 이 예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회분 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백지영이 레전드로 나와서 이명우가 환상의 하모니를 한다는 부분에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시청자들이 야 한번 보자 얼마나 멋진 무대를 꾸렸냐 이렇게 됐는데 3회분 에서는 레전드와 레전드의 활동에 대한 예고를 뺐습니다. 그만큼 논란이 잠잠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죠. 결과적으로 시청자만 시청자의 궁금증만 더해져서 피해를 봤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뉴스장터가 뽕숭아 학당 예고와 겹치기 논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장터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간체로 나사 띠 띠 한 độ 흰 1 226M 216M 217M 229M 226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